미치되 잃었다. 미치되 잃었다. 완전히 미치되 잃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키커프의 시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쿠리코가 비자를 받으러 혼자 일본에 갔다 올 때 인천공항에서 제 사진을 찍어주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핸드폰 액정이 다 깨졌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한국에서 준 마지막 선물이 깨진 핸드폰 액정이 되어버린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에 쿠리코한테 줄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주기에는 부끄럽고 하니까 쿠리코가 더 좋아하는 츤데레롱 이 아이폰 13프로를 층층거리면서 쿠리코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리코? 쿠리코? 쿠리코. 안녕하세요. 아, 미치락이야? 제가 지금 마찬가지로 편집했습니다. 네이إ이루문 쿠리코 같은 테리코의 세계에서 전 성장적인 드라마죠. 넷플릭스처럼 있었네. 미치되 잃었다. 미치되 잃었다? 미치되 잃었다. 진짜 길거리에서 열어놨어 선물이예요? 길거리에서 열어놨어 밑으로 열어놨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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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밑으로 열어놨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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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진정한 기색이야? 이거네 아 닌자 아... 아... 어차피 아유 진정한 느낌이야 세 개 할아버지 미니온처럼 진짜 잖아요? 봐봐 왜? 그냥 오 무회의 소리 안녕 갈게 잠깐만 이거 진짜 괜찮나? 이렇게 높으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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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 대해주세요 일단 전부 한번 잘했잖아 잘했잖아 왜 멋있어 근데 뭔가 크리코가 아와나이다 아와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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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광고를 어떻게 찍지? 크리코 광고가 중요한게 아니야 내가 항상 말하잖아 광고를 찍은 안돼 광고를 찍은 안돼 아와나이 아와나이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제가 크리코한테 서프라이즈 프리렌드로 개때의 대화를 정말 카드하게 되었는데 이거를 더 빨리 알았다면 더 얕게 카드하겠다고 말이야 저는 자세기 나이호 싫어 아 그러는걸로 아와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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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니까 오늘 제가 13프로 크리코에 그 크리코에 저것은 그 크리코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요? 근데 일본에서 아이유 아니면 캐리어 인정했을 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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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지 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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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때? 깔끔하잖아 틴니쿠만들아 포인트가 몇개 있어요? 포인트는 두개가 있어요 첫번째, 오프라인에서 야스쿠카오고호 두번째, 온라인에서 야스쿠카오고호 네이버 카페에 엽커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엽커폰 엽커폰 아니 뭐가 엽커폰이야 잠깐만요 옥수수가 아직도 있어서 엽커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엽커폰 엽커폰 네이버 카페인데 50만원 이상의 회원이 있고 엄청나요 그래서 조화도 많고 신뢰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죠 이게 또 가격이 마이니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카페에도 마이니치 조화도 계속 새로운 조화도 업데이트 계속 업데이트 잠깐만요 아니 아니요 얘 박사님 얘 박사님 잠깐만요 얘 박사님 13% 개를 구입해주셨잖아요 여기에서 구입했으면 그것보다 가격이 더 비가가가가가 이게 더 비가가가가가가가 이렇게 사장님이 보고 있으니까 맞아 아니 스네베이 네이버 국밥충이 여기 있었는데 아 국고가 국밥충이 여기 있었는데 먼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표를 보면서 제가 살고 싶은 기계가 얼마까지 있겠습니까? 그런 걸 쫙 봐요. 이로이로 밑에 여기가 얇이구나 그럼 거기에 리뷰가 있다니까요. 코멘트를 합니다. 혹시 이거 어디예요? 그래서 코멘트에教えます. 그러면 거기를 가요. 가세요. 진짜 순댓국밥 1개 정도만 먹어야겠지? 순댓국밥 먹고 싶어요. 왜 이렇게 순댓국밥? 좀 더 얇게 구매하고 다른 것에 사용하면 좋겠지? 그렇죠. 이거 온라인에서 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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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할까요? 김경식이 그레이크. 저요? 근데 이 표를 보는 게 사실 좀 부족하지. 코멘트가 이 표를 봐봐. 답도해봐. 내 표를 보여줄게요. 그렇죠. 용량 256기가 이게 뭐예요? SKT, KT, LG 아! 카리메콘트 어! 통신사 그건데 SK, KT, 시탄이 번이 기변때 알아요. 번이가 말하면 방고 체인지야. 이렇게 떼면 미세노이드가 되는 거예요. 기기면 기계답게 변경. 자 그럼 방고 뭐고가 야스일까요? 기기댓게 체인지가 야스일까요? 당연히 방고. 그렇죠. 방고가 야스일이에요. 두 번째 크리코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 뭐예요? 카페 가면 크리코가 뭐 먹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거기에 핸드폰을 한번 불러서 시켜보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핸드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핸드폰. 아니 좀 안 담아줘. 치과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메리카노라 이곳은 온라인에서 여러분의 정보가 있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정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온라인에서 구매합니다. 아, 사실 구매합니다. 아주 잘하는군요. 사장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사장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폰메리칸의 캐릭터가 없으면 제가 만들어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요. 여기의 특징은 내가 봤을 때 홈페이지가 되게 이쁘다. 미안해. 이렇게. 일단 가격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지금 아이폰13이라고 하면 우리의 도라인이요. 응, 아이폰13프로. 아이폰13프로가 가장 얕이도가 96만3천원이에요. 우리의 특징은? 자기의 특징은? 코코덱과 같은 경우는 순대국밥이 한 천... 미야스인데 KT에서 아이폰13프로 구매한다면 이거에요. SK. 제가 SK 찍고 싶어서 그 회사에서 미야스이죠. 여기 폰메리칸은 온라인에서 시치먼토크가 되게 되게 되잖아요. 홈페이지에 제게 렛나쿠사 키워놓고싶다라 지금과 스킨은 시크한데 뭐 카카오톡도 대응과 관계가 나고 소담 같은 경우 코리코나랑 카카오톡도 대응은 아니에요? 방금 말을 배우고 싶어서 전화요. 전화 렌쇼 한번. 전화 렌쇼. 맞듯이 너모노라 카오톡. 푸르르르르. 푸르르르르. 네, 여보세요. 포메리코노입니다. 여보세요. 포메리코노씨. 푸리코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핸드폰 사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추천해주세요. 아이폰 17프로가 있거든요. 네네네. 가격이 어떠세요?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엄청 사네요. 네네네. 근데 용량이 얼마에요? 오, 용량은 128GB구요. 아, 하지만 네, 남편은 엄청 야동을 좋아해서 뭔가 부족하고 있는데요. 남편분이 김기홍식씨에는 3TGB가 있거든요. 그거 사는건 어떨까요? 네, 좋아요. 바로 보내주세요. 네에. 오오. 이런 느낌구나? 어, 맞다. 어린이네. 성격적인 건 선택이 쉽ъем용.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유가 온다고 사례되지 못하겠는데 그건 가격은 부패 없이 공격으로. 그래. 아랫. 저거 아니,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어쨌든 홀리끄가 이 핸드폰으로 저의姿を 많이 찍어주세요. 새거 왔듯이 시각씩 하나 찍어 주면서 이 도구가 마무리할까요? 멋지게 한번 찍어주세요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눈 다 회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